실버타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할 수 없죠. 신체적으로 누군가한테 돌봐줘야 될 그런 상황이면. 그런데 이제 한 번 생각해봅시다. 이거 실버타운. 옛날에도 한 번 살짝 다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한 신문에 그 실버타운은 지옥이었습니다. 미리 살펴봤다면 좋았을 이것. 이렇게 해서 독자들이 낚시를 걸 수 있을 만큼 그런 제목을 단 기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실버타운 사업을 하고 있는 KB 골드라이프케어의 유복제 본부장이니까 업체분이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분양할 때 상대방한테 이제 말씀을 자주 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뭐 보전금 행편이 맞냐 그다음에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그다음에 또 의료 인프라가 잘 돼 있냐 그다음에 또 운영사의 신뢰도는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로 있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실버타운은 직접 분양사업을 하시는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 들어가려고 결정하시는 분은 저런 것을 고려하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실버타운은 자발조로 들어가는 노인 감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독자평에 남겼네요. 남겼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이제 미래가 있다기보다도 주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과거 이야기 가운데 내가 왕년에 어디서 얼만큼 날렸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식들이 얼마나 지금 잘나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게 이제 실버타운이라는 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라는 것이 좀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랑을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문화죠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 뭐 결국 별로 개의치 않은 분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옛날에 뭐 경력 자랑 군대 자랑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바뀌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로 한국 사회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랑을 그 사람보고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는 것이 존재 목표인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게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야기 안 하시지만 실버타운에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공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항상 봤던 것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몇 살인지 항상 위계질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어 언어 자체가 위계질서에 굉장히 잘 체화된 그런 언어인 거죠 사람을 항상 만나게 되면 서양인들은 나이가 젊은 어떤 간에 UNI잖아요 어느 우조가 굉장히 수평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이 된 기면 상하질서를 찾지 않습니까 동향이면 동향 안에서 학교면 예를 들면 학번을 따지고 그죠 엄청나게 피곤한 거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까지 다 견뎌가지고 수용해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분들이 언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개인주의자적 성격이 좀 강하신 분들은 대단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내고 왜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남 자랑을 계속 듣고 남 자식 자랑을 계속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실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본인이 견딜 수 있는가라는 점을 생각해야겠죠 또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자랑하는 풍조가 강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보면 조선일보 이렇게 보면 70억대의 타워페리스 자택을 공개한 여 에스터 처음에 얼마에 샀느냐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70억대 타워페리스 자택 공개 빚을 많이 냈습니다 뭐 살 때는 35억이었습니다 뭐 이제 인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뭐 이런 데 또 나와서 또 자기 자랑도 해야 되지만 제처럼 제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 같은 입장에서는 야 뭐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하고 다닐 필요가 있냐 내가 돈이 얼마고 내가 어디에 사고 이게 비교적 좀 강한 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실버타운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자식 자랑 매니리 자랑 돈 자랑 옛날 자랑 저는 뭐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는 작가이기 때문에 경험해보기 전에 그거를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랑을 딱 하지 않습니까 좀 가리거나 숨기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냥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더 심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AI한테 한국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타인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한국하고 다른 나라 한 번 비교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AI도 잘 안 해요 이게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실버타운 들어가면 훨씬 더 심할 거라고요 한국인들의 자랑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이걸 숨길 수가 없을 거고 그다음에 노년이 되게 되면 앞을 보기보다도 뒤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 더 한국인의 비교 문화는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 더 두드러진 편입니다 한국 사회는 타인과의 경쟁을 중요시하고 이것은 어린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미지향 아동부터 학업 경쟁이 노출되며 이러한 문화가 인생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럭셔리 제품을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을 과시하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인들 소셜미디어 활동이 매우 활발하며 이것을 통해 자신의 성취나 사치를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비교를 더욱 촉진합니다 그런데 그냥 sns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버타운에서 그냥 나가면 매일 만나는 동료가 맨날 이렇게 자랑하면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 자랑도 레퍼터리가 딱 정해져서 꼭 같은 자랑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요 그런 특성을 노인들이 훨씬 더 심할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실버타운 분양하시는 분이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참고 견뎌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자랑을 무한대까지 수용하고 청취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도 괜찮은데 저는 뭐 저는 노입니다 노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재산과시에 대해 개방적인 편이지만 지나친 과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재산과시는 일방적으로 바람직하게 앉게 여깁니다 겸손과 집단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인해 개인의 재산을 드러내는 것은 자제하는 경향이 일본일 수 있습니다 독일 일반적으로 재산과시를 좋아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겸손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과시는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한국 재산과시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입니다 럭셔리 제품 소비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과시적 행동이 자주 관찰됩니다 다른 나라 신문들을 뭐 이렇게 일본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볼 기회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재산 자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산 자랑이 물론 뭐 그거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문화에서 이제 겸손이라든지 또 좀 약간 숨기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피할 수 있으면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 안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항상 만나게 되는 그런 커뮤니티의 동료들이 있게 되는 실버타운 가우텐도 결코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요 훨씬 더 젊은 날부터 더 심해질 거다요 왜 그분들한테 미래보다도 과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최종적인 그런 단계에 가지 않는 한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랑을 계속 인내하듯이 들으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감사합니다.